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 영어 김지영이에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상담을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남아진 이미지는 시험에 대한 평가도 있으면 더 좋지만 과목별로 여러분들의 그 천추의 한 영어뿐만 아니라 이놈의 시간부족 이건 뭐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이전 조상님들도 그렇게 아 그러셨어. 과거 시험 보러 가던데 어라 됐구만 집에 가지 이런 분들 없었을걸 아니 벼루도 갈아야 되고 이랬을 걸 뭐 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너네 그렇잖아. 자 그러면 잠깐만 이 시간부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한번 내 생각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한번 나열을 해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먼저 시간부족을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떠오르는 건 뭐밖에 없냐면 일단 듣기 플러스 알파야. 이거 현강분들한테는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봐봐. 영어 시험 시간 70분이라고 하는 거에서 대략 20분 정도가 듣기 17. 그럼 나머지 대략 50분 정도가 28개의 문제의 독해. 저한테 만약에 선생님은 만약에요. 시험 보면은 듣기 할 때는 듣기만 하시고 남은 시간에 독해 할 땐 독해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 자신은 없어. 솔직하게. 나도 그게 자신은 없다니까. 빈칸도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신 없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지금 듣기 할 때 몇 문제 푸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요거를 대략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한 7개 정도의 문제는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7개 정도. 무슨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잖아. 18, 19, 20. 어떤 느낌인지 알지? 문제번호. 편지글, 심경, 그 다음에 간단한 주장. 그리고 페이지 또 이렇게 넘기면 도표, 그 다음에 안내문 2개,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하나. 그렇게 해서 한 7개는 정도 하시지. 요 정도까지는 난 좀 갔으면 좋겠어.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또 문제 아니에요. 얘들아? 그럼 7개를 딱 풀었다? 그럼 50분 동안에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이거? 21 풀면 되는 거야. 대략. 7개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것도 야. 아마 많은 친구들이 요번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이번 교육청은 좀 쉬운 편에 속하긴 했지만 7개를 풀어서 남은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다? 이건 또 아닐 것 같단 말이야. 되게 딱 맞거나 좀 부족하거나 약간 남거나 그럴걸? 약간 탁 타이트한 느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이거 연습하셨으면 좋겠어. 아니 너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듣기 연습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 지금 영상 보면서 손 들어봐. 진짜 나는 듣기 평가 연습한다. 이분들이 몇이나 될까? 근데 제 말을 잘 들어봐. 난 너네들이 듣기를 연습하라는 건 물론 그런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듣기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듣기 할 때 몇 문제나 풀 수 있을지를 연습을 해본 적 있어? 이거 하면 늘어. 해봤어? 해봤냐고. 제가 일례를 들어서 어... 이거 실제 있는 일입니다. 기숙학원에 러셀 기숙이 있잖아요. 연초에 제가 친구들 만났었을 때 이 얘기 똑같이 한 적이 있어. 이거 기숙 여러분들 내 얘기 기억나니? 이 친구들은 매일 점심을 먹고 매일 의무적으로 모두가 자습실에서 듣기를 해야 돼. 근데 너네들도 아마 학원 다니면서 뭐 윈터스쿨 하면서 아마 듣기를 막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땠니? 처음에는 뭐 듣기 이렇게 하는 척 했지. 그러다가 이 시간이 아까운 느낌이고 그럼 슬슬 애들이 어떻게 돼 있어? 내 앞쪽에 있는 내 뒤통수 친구들이 듣기 할 때 이러고 있거나 딴 거를 풀거나 그런 모습 많이 봤을걸? 모두가 다 그래요. 결국 듣기는 왠지 본인들이 되게 부족한 게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나 봐. 아니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근데 이거랑 같이 엮어서 연습해보라니까.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 친구들한테 공개적으로 뭐라 했냐면 듣기 풀 때 어떤 문제를 네가 건들 수 있는지를 문제를 세팅해놓고 동시에 연습해보라고 그랬었어. 듣기 연습 말고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었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숙 보는 친구들 있나 모르겠네. 제가 한 두 번 정도 너네들 듣기 평가할 때 이렇게 이렇게 본 적 있어 뒤에서 몇 명이나 그거 하나 거의 안 해. 몇 명 빼고 몇 명 빼고 그게 이번 연초였었어요. 연초 근데 최근에 이제 뭐 3월달 교육청 미뤄진 3월달 교육청이나 뭐 이제 사설모의고사를 보셨던 분들 모의고사 바로 그 다음 날이었나? 다 다음 날이었나? 어쨌든 한 두 분이 정도한테 와서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제가요 이번에 듣기 할 때 11문제를 풀었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다행히 다 맞았대. 11문제를 풀었대.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 뒤에 장문이 또 있잖아 얘들아. 43, 44, 45 그럼 3개 더 하고 어, 업법 하나 정도 더 풀었나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듣기가 틀릴 때도 있을 수도 있지. 너네 그거 불안하잖아. 차라리 듣기만 할 거야. 또는 이렇게 겹쳐서 하게 되면은 이왕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 틀리는 경우들도 있지. 아, 있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지금. 좀 틀리면 어때? 연습하면서 그건 줄이자고. 그러니까 해보라고. 해보라고. 안 하고 예상만 하니까 자꾸 그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없. 안 해보니까 그 안에서만 뭐 이렇게 놀라 하잖아. 해보니까 다른 일들이 생겨. 그런 분이 지금 저한테 직접 와서 두 분 정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분은 11문제 또 한 분은 10문제. 그러면 상상을 해봐. 여기서 이 정도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8-21이면 어떻게 되니? 16개 남니? 야, 16개를 50분에 푼다. 이건 너가 할 만할 게임일걸. 이거는 네가 시간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이거 지금. 연습을 해보시라고. 다시 이거 하다가 딴 거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 틀릴 수 있죠. 근데 그걸 버리기에는 너무나 크다니까 이게. 이거는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너무 이상적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하게 잘 푸시는 거야. 너는 작년에 제 조교에 있었던 친구는 12문제를 풀어.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어. 근데 거기까지 가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한 번 해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듣기 문제 놓고 풀 수 있는 문제 한 열 몇 문제 이렇게 딱 놓고 연습해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연습해봐. 자, 그럼 이것만 해도 시간의 어떤 타이트함을 좀 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적 안정요소가 되는데 여기에 이것까지 더하면 두 번째 EBS 연계의 느낌까지 든다면 참고로 제가 이걸 말할 수는 없지만 N수생들 중에서 사설모의고사 모사설모의고사 연계돼서 많이 나왔었거든 이번에 저랑 EBS에서 많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유독 이번에는 수능 특강 영어편에서 많이 일부러 낸 것 같긴 하지만 체험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고 오? 아? 이? 오? 뭐 이런 거 혹시 막 이제 지금 EBS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말 해도 기억나는 거 있지 않나 언어는 원 parent을 가지고 있어 공통의 한 개의 조상을 하지만 genetic 유전학은 more parent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부모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초기 인간의 migration 라고 하는 초기의 인간의 이동 경로를 하려면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많은 증거를 주냐면 이쪽이 더 많은 증거를 줘 변수가 적으니까 fewer possibility 벌써 떠오르는 게 있을걸 아마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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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느낌 있지 자 그 EBS 연계까지 여기다가 만약에 합쳐서 들어간다면 단 몇 문제라도 단 한 세 문제라도 맞추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이게 더해진다면 엄마 16개 중에 또 3개가 또 니가 아는 문제야 또 아는 질문이야 이러면 감정적으로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죠 현실적으로 시간을 부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됐니? 응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뭐야 얘들아 이거? 공부 연습해야 된다는 거잖아 뭘 기대하고 보시는지 모르겠다만 뭐 어떤 막 무슨 뭐 이런 분들 있죠 다 안 읽어도 돼요? 진짜 혼나 여기만 읽어도 돼요? 어디만 읽어도 되는지 니가 어떻게 아는데 하우에버 문장만 읽으면 된 말 수특 들어가 봐 하우에버인데도 역자 많은 경우 얼마나 많은데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연습해보시라니까 연습해보세요 이거 연습해보고 하세요 했는데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 말은 그때 안 해도 되잖아 공부한 건 공부한 거니까 해보고 얘기하시라고 지금 화난 게 아닙니다 열정 그 다음 이제 좀 이상적인 얘기하자 우리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자 봐봐 에너지가 부족하면 뭐 해야 되니? 너의 100미터 달리기가 아 조금 더 느려 그래서 시간을 좀 한 0.5초 정도를 줄여야 돼 아 그럼 뭐 해야 되니? 아 이것도 재수업 듣는 분들은 뭐 역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 얘들아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채워야지 0.5초를 줄이고 싶으면 한 5년 투자해야지 달리기 선수니까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자 그러면 시간을 투자해야지 에? 솔직히 이게 정답이라고 봐 너네 가슴에 손을 얹고 너 영어 단어 얼마나 외우니? 대부분의 시간 부족은 사실 저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시간 부족은 거의 다 뭐예요? 단어와 해석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네 번째 그릴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해석만 해서 그렇다고 여기까지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마지막이야 자 다시 너 매일 얼마나 공부하는데 절대평간대요? 그럼 저한테 얘기 걸면 안 돼요 영어 공부하시는 거잖아 절대평간대요? 영어 공부하시라는 거니까 지난 케이스트도 말씀드렸지 그럼 시간 부족하면 시간 부족하면 에너지 부족하면 때로 박어 때로 박어 때로 박어 얼마나 해야 돼요? 아 모르겠고 때로 박어 안 한 만큼 하세요 그래야 단어와 해석이 늘면서 해석이 그나마 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은 좀 당연히 줄지 너무나 제가 말하면서도 지금 너무 미안한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지금 과목들은 그냥 hello 어 hello 이런 언어가 아니지 이거 지금 글을 뚫어내는 연습하는 거잖아 학문적 그릴게요 맞지? 그러려면 그릴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에 대한 개념을 확립을 하고선 해야지 그래야 어려워도 여러 번 읽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번 정도만 읽고 치고 나갈 수 있잖아 시간이 부족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오늘 전반적으로 현실 위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그 어떤 선생님들도 좋으니까 수업 들으세요 한번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난 너무 가무 위주 아닌가 빠르게 읽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서 오히려 정답률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해결하려면 빨리 원칙을 다셔야지 됐어? 뭐 선생님의 글 읽기 강좌는 얼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이 네 가지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자 시간이 부족하면 그 시간을 쓰세요 부족한 만큼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뭐 하느라고? 안 해보지 말고 얘기하지 마세요 해보고 어떻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해보세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 이왕 EBS 건들 거 열심히 하셔서 여기까지 갖다 붙이면 정말 이상적인 일이 생기지 정말 이상적인 일은 진짜 16문제 중에서 3문제도 네가 다 아는 거라서 결국 네가 진짜 해야 될 건 한 10 몇 문제야? 한 13문제 정도야 얼마나 편해 이상적인 거지 근데 그거 향해서 가는 거지 뭐 에너지 부족하고 뭐 5.5.5 부족하고 어쨌든 부족하면 때려 박으세요 그리고 글 읽기 연습하시라고 부탁할게 얘들아 이제 더 이상 시간 부족에 대한 고민은 그만해 그 고민하는 시간조차 부족하고 더는 아까우니까 몸으로 움직이면서 해봐 해보고 얘기해 해보고 나오는 것들에 대한 Q&A는 제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시간 부족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세요 네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예요 김지영이었습니다 endi 김지영 차 이 의묻 응 노래 masc ropes 축 놈